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6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00만을 돌파했던 1인 가구 수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 600만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는 603만 9천 가구로 전년보다 25만 1천 가구 증가했습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층이 붕가한 뒤 결혼을 늦게 하는 만원 현상과 고령화 속 사별 등으로 1인 가구 증가폭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